10시 됐으니까 우리 원탑님 스폰 해주셨으니까 여캠 노래자랑 한번 가볼까요? 노래를... 아 요즘에 근데 노래하는 여캠이 많지 않아? 그쵸 여러분들? 노래 한번 적어볼까? 주영희 씨... 주영희는 반칙이지... 어... 어 뭐야? 신입 여캠 22일차 노래 짱잘함? BJ 미니님? 아 이게... 사실 이게... 핫이슈 뜨기 전에 해놓은 거거든 이거? 근데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네 아 그 열렬... 열렬은 이미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같은데 왠지 노래 잘할 거 같은데 풍력도 좋고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풍력 아 보유 별풍선이 씨부래 10개밖에 없네 맞아 육발기님이 오늘 처음 들리셨는데 와 바로 이렇게 핫이슈가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체념 아까 불렀거든요 쟤네 못들으신 분 있으신가? 쟤네 못들으신 분 있으신가? 철군님 쿨 진짜 철군님이세요? 진짜 철군님이세요? 진짜 철군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제가 아는 거기만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해줄 수 있다는데? 뭐 해줄 수 있다는데? 뭐 해줄 수 있다는데? 헉 네 제가 아는 노래면 해드릴게요 상사와 네 제가 잘하는 거 다 괜찮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어 그럼 상사와 부르겠습니다 와 상사와요? 지금 이제 하도 되나요? 상사와? 대박이다 별풍선 충전 좀 할게요 500개만 지금 실시간으로 상사와는 뭐 상사 학교? 대학교 아 뭐 직장 상사? 안예은?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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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맞다 이제 도방 그거 방지 그거 있으니까 편하게 탐방해도 되겠네 떨린다 어떻게 해요 저 최구님 어우 어우 떨려서 못하겠는데 이거? 목소리 자체가 약간 누가 봐도 노래 잘하는 목소리인데? 네 화면 정리 확실히 할게요 네 상사와 아우 떨려 떨려 하 원래 이렇게 떨린거죠? 별풍선 1000개 충전했어요 오케이 확인 저쪽 소리 키워달라고요? 최댄데? 제가 좀 닥칠게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 달이 이게 맞는가요? 아 죄송해요 한번만 더 할게요 소리를 올릴게요 아 이렇게 끊으면 안되는데 MR이 좀 작아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MR이 작아서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고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아름답게 ído 볼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울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그대가 왜 나를 떠나오 볼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봄이 오는데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 가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미니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미니님이셨고요 1번 미니님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영 수트는 너무 좀 넘사고 두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채효주님이십니다 참가 번호 2번이 되겠죠 잠시만요 댄스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바다를 사랑해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금단발인거 지금 봤어 최후리님 사촌동생이에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들어와 들어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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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솔직히 탐방 탐방긍지 누가 쓸까 싶어 거의 신입 여캠들 같은 경우에 탐방 오면은 그래도 해볼 것 보다는 이득이 많잖아 다들 오케 리액션 좀 길어지니까 땀만 갔다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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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주님이 누구신데 방금 춘춘분 이름이 효주님이야? 아 근데 저 댄스하고 있어서 나왔는데? 아 이름이 최효주구나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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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잠깐만 이거 뭐죠? 진짜로? 진짜로?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잠깐만 안 왔겠지 안 왔겠지 와 이거 뭐죠 이거? 아주 너무 많아 채구님이 왔다고? 진짜 채구님 왔어? 진땡입니까? 진땡입니까? 허허! 허허허 아이고 채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떡해 나 지금 뼈 엄청났는데 왜노래에에에에에. 노래! 노래요? 노래? 노래 당연히 할 수 있죠 노래 당연히 할 수 있죠 와 근데 킥오프 님 저기 계시네? 가만히 죄송해요 진짜 최 우리누나 사촌동생이라고? 어?? 제주 브라더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아 이방 회장님이세요? 와 근데 우리 최근 퀵오프님도 여기 계시네 아 형님 그런거 쓰지 마세요 그런거 받으려고 이런 콘텐츠 하는겁니까 제가? 예? 와 브라더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래 제주도사람이에요 예 감수강? 어 밥먹었궁? 와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형님 어서오십쇼 제주아일랜드 할라봉 어 감사합니다 저 예 제주 흑대주 출신이에요 맞아요 예 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어 어, 어 나 노래.. 모르겠어 나 지금 노래 뭐 해야될지 하.. 지금 춤춰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화렴 약했대 흐흫 숨소리 뭐야? 뭐야? 어.. 할게요 어, 어 리버브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어, 어 자 참가 번호 참가 번호 2번 최효주님이십니다 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곳 어딘지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 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밤에 누구를 위한 이별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그렇다면은 아픔의 시간들은 아픔의 시간들은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도 날 부르면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돌아와 우리 이 오연한 만남이 이 오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산지인가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그래 하니까 쓰드기 잘 frust하게 다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군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 브라더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참가보로 2번 최효주님이셨습니다 글쎄 세팅이 좀 아쉬웠어요 세팅만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팅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 1번 미니님이셨고요 브라더님 그렇게 참가하시는 여캔분들 열혈압대 풍선 받으려고 하는 컨텐츠입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님 제주님 진짜 마음만 받을게 원래 제 애청자라고 들었는데 어어 그럼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음은 소믹님이십니다 아 우리 최군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최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개 고마워요 소믹님이십니다 소믹님이십니다 아 정말요 아 어떡하지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그러면 나 그거 해도 되나 마마무 마마무 미스터예모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 발라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치 나는 내 캐릭터에 맞게 좀 발랄한 거를 갈게요 안 돼 오빠 그거 지금 오빠 그거 안 돼 왜 왜 왜 나 하루에 두 번은 힘들어요 왜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지? 벌써? 바로 불러드릴게요 아 여러분한테 좀 내가 여러 개 불러보고 잘한 거 좀 말해달라고 약간 그 분 닮았다 그 분 닮았다 그럼 지금 부르면 되나요? 여캠 소리가 작나요? 뭐시지? 키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네bane 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ㅋ 으흠 제 소리 끌게요 음.. 긴장이 되네요 이 Это 또 불려? 헉 실례지만 내게 뭐가 묻은 거니 네 눈빛에 내가 헷갈리잖니 머머무머머머머 거기 미스터 엠엠엠엠엠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 봐 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There is a boy, hello, 미스터 엠엠엠엠 네 덕에 걸린 난 애장결핍냐 마마무, 마마무 거긴 미스터 엠엠엠엠 질러보지 마 말고 저질러 봐봐 신사숙녀 여러분 Let'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s you, come on 아직 넌 왜 난 지를 못했니 Oh, 미스터 엠엠엠엠 날 헷갈리게 하지마 My love is for you, come on 왜 자꾸 내 맘을 몰라주는 거니 왜 Oh, 미스터 엠엠엠엠 날 또 눌려하지만 저 asegurururr 꼭꼭 숨어 머리카라 보일라 길 prison 겟이름은 듯한 달콤한 말투 양해 탈을 쓰는 꼬리치는 뭐 어때 내 손 떨지 말고 날이 가져 봐봐 신사승려 여러분 Let's get away with the show Darling is true Come on 아직 너 왜 난 칠이 못 참니 Love Oh Mr. I'm a more 날 헷갈리게 하지마 My love is for you Come on 왜 자꾸 내 맘을 몰라주는 겁니 왜 Oh Mr. I'm a more 날 헷갈리게 놀려 하지마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어서 말해봐 Mr. I'm a more 왜 빛딱하게 굳는 건지 마치 베레모 사랑과 안 보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든 사람은 잔치하는 거야 불러봐요 S. I'm a more 아마도 나 말고 딴해져 있는 것 같다고 신사승려 여러분 Let's get away with the show Darling is true Come on 아직 너 왜 난 칠이 못 참니 너 Oh Mr. I'm a more 날 헷갈리게 하지마 My love is for you Come on 왜 자꾸 내 맘을 몰라주는 겁니 왜 Oh Mr. I'm a more 날 갖고 놀려 하지마 괜찮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음질이 좀 아쉽긴 했지만 네 잘 들었습니다 표정이 표정이 진짜로 많이 어 진짜 와닿았어요 어 우리 별풍수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팬클럽까지 엄청 많이 해주시네 어 감사합니다 팬컷 해주신 분들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 너 너 언니 너 언니 бог 아 감사합니다 upside 아 감사합니다 웅이 cloth anybody 아야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이쁘고 오즈 insane 옥 학습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믹님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번째까지 된 것 같은데요. 세 번째였나요? 세 번째. 세 번째까지였고 네 번째를 고등학생이 있네요. 가현이님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미국 예능인 최고님 아니었어? 짭이겠지? 진짜 네? 뭐지? 어, 이렇게 감사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노래 한 곡 가능하시나요? 그래요? 저 역경 노래자랑 콘셉트 중에 어, 제가 노래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어, 여캠이 아니니까 어차피 못가. 여캠 노래자랑이라서 여캠만 가야돼. 조금 멀었어? 조금 멀었어? 아, 예능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능인 최종원님 열김선 열개입니다. 와, 열개로 팬가잇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능인님. 아, 예능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능인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노래자랑 콘텐츠 중인데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갈비뼈가 갈비뼈가 나가서 홀. 헤엑. 아, 진짜 최군님이세요? 홀. 없어서. 홀. 어떡해. 하필 이런 갈비뼈 어차피 갈비뼈 컷. 아, 어떡하지? 갈비뼈 컷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흠. 아, 노래하고 싶은데 지금 배가 너무 땡겨서 어, 너무 죄송해요. 저. 원래 그런 거 없는데 잘 불렀는데 네, 저. 이거 맨날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도 잘 못 내려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저 다음에 꼭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아, 최군님 너무 감사합니다. 홀. 대박.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가끔씩이요? 제가 꼭 참여할게요. 저 진짜 노래 다 부르거든요. 하필이면 이럴 때. 아, 신청곡 지금 노래 튼 거예요. 헉. 홀. 어떡해. 짜증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아, 주영스트 참여 시킬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약속해 줘야 돼요. 주영이를 할 순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영이를 안다고 해서 주영이한테 투표를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노노노 안 돼. 반칙이라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랬다면 뭐... 노래하는 여캠 힐링하고 가세요? 원 하나? 초대가수! 초대가수! 하하하하 다른 사람의 나는 버렸죠 사랑 끝은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길이 나는 너무 두려워 태양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처럼 Kiss me my baby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어서 빨리 day by day 네 품이 그리워져 너무 사랑했나 봐 이 밤이 지나가면 눈물 되어 톡톡톡 저 은피탈이 지면 사라질까 와, 잘한다 아직 남아있는 네 향기 꿈같던 추억들도 흩어질까 와 빗물처럼 멀리 톡톡톡 어? 왜요? 야, 이 걸그룹 노래를 가난다고 숙석해줘 어머, 최고님! 어머, 최고님!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최고님, 안녕하세요! 와! 아,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 그럼 노래 바로 그냥 하면 될까요? 네 번째 분은 원 하나님 어, 왠지 이 분 강력한데? 어, 이름이 윈윈, 아, 원 원이네 음색 오진다 안녕하세요 우와, 팬이에요! 최선임 그, 그 짓만 오늘은 5명까지 해야겠다 4명은 너무 적 wishes 4명은 너무 적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려 드릴게요 그런데 이 노래는 많이 모르실 텐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기 때문에 네 한 곡 들려 드릴게요 심규선씨의 아라리라는 아이고 심규선 완전 좋아하지 이거 한 곡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절만 할까요? 진짜 노래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듣죠 심규선, 심현보, 심현섭, 3대 심씨들 외국에는 심슨 마이크 끌게요 지금 하어 외부는 바람만큼 오나 했는데 우는 날 떼놓고 걸음 어찌 걸었나 하염없이 비 내릴 때 너도 억수처럼 울었나 떠나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 더 멀리 가서 이내 이런 기다림은 헛된 희망 또 품음이라 나를 두고 가시니 천리 말리 더 멀리 가서 발병 일랑 나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행복하소 영무처럼 흩어지는 말 어찌 붙있나 너는 금음에 피는 손톱딸처럼 저무는데 귀여이 돌아서는 널 어찌 탓할까 너는 아무도 몰래 받을 벌을 다 받았는데 떠나가서 떠나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 더 멀리 가서 이내 이런 기다림은 헛된 희망 또 품음이라 나를 두고 가시니 천리 말리 더 멀리 가서 발병 일랑 나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언약과 징표 가련한 맹세여 다시 없을 사랑 마침표 없는 문장을 가득히 눌러 안고 안으로 외치는 말 가지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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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버리고 가지마소 이내 이런 기다림은 멀리 멀리 저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두고 가시니 심리도 못가 발병나소 아라리요 아라리야 끝내 떨치고 가시니 네 말 돌아 보소 우우우우우우우 간밤의 꿈 꿈결은 듯 전부 다 잊고 행복하소 나를 두고 가신 네 맘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행복하소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심규선씨의 아라리라는 곡이었고요 아 책은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있구나 진짜 이야 이런 분들 운영자분들이 보신다면 아뮤소에 섭외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뮤소 어떤 마이너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캠 노래자랑에 어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팬가 어 팬가입 고맙습니다 어 최고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거의 제가 한 2주 한 달 정도 팬 가입을 한꺼번에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와 음 음 방송할때 그 팝필터 얼굴 안가렸으면 좋겠는데 음향 세팅은 너무 좋은데 음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양관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뒤로 넘기거나 그냥 단발로 자르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금발도 어릴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마지막 참가자 찾아볼게요 자 네 번째 까지 였고요 원하나님 까지 했었고 주영수단 반칙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음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저희를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누구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추천 들어왔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안가거든요 근데 유선이 님이라고요? 유선이 님은 그 전 여자친구 아닌가요? 아니군요 어? 이분 맞아요? 맞죠? 아 근데 나도 이런건 좀 자제해야겠다 아니 유선이 님은 유선이 님으로 평가받아야지 무슨 언제까지 무슨 뭐 아니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혼하는게 별것도 아닌데 아니 뭐 누구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게 뭐 쟤도 아니고 나도 뭐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하는건데도 이제 죽은 것이처럼 아 이제 그런거 잘못한거 같아 아 이건 나부터도 잘못했어 그냥 유선이 님이에요 아 어 이거 봐야돼 뿌려가지고 슥슥슥 비벼가지고 김치찌개를 먹고 그래가지고 최국님 10개 고맙습니다 BJ도 BJ 최국님 생각 하얀 눈을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 가득한 나라 가득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 고 너와 난 말 좀 미쳐 하늘에 나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같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난 좀 더 미쳐 하얀 눈을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 가득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 고 너와 난 말 좀 미쳐 하늘에 나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한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좀 더 미친 거 찾아 근데 지금 느꼈는데 이분 이쁘게 생겼다 1장 하였어요? 내 눈이 약간 슬프다 바로 울 것 같아 바로 시작한다고? 할 말이 많았었는데 자꾸만 눈물만이 흐르죠 기대가 아닌 것 같아 아무 말이라도 해줘요 변해간 사랑 그 앞에 앉아서 넌 나 혼나 이제와 대체 어떻게 그댈 붙잡을까요? 원하고 원하죠 날 지웠다 해도 사랑해요 미워도 안 돼요 죽을 만큼 울어도 안 돼요 힘 있는 마음은 내 것이 아니죠 왜 날 몰래요 이렇게 그때만을 찾아요 아 애말로 하지 애말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하 뭐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표해 주세요 감안해서 여러분들 뭐 이거 뭐 공중파맥끼리 아 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감사합니다 유선이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올려드리기도 할 텐데 투표 올려드릴 거예요 투표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지금 투표는 오픈이 됐고요 이 영상 보고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부른 다섯 분의 지금까지 부른 다섯 분의 노래를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미니님이십니다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다 하이라이트 넘겨드릴게요 기다리던 봄이 웃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최효주님이십니다 참고로 댄스까지 가미를 해줄게요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소믹님이세요 3번입니다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리라 어서 말해봐 미스터 에메메 왜 비타까게 굳는 거지 마지 베레모 사랑 다 안 보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던 사람은 쟁취하는 거야 불러봐요 세레모 순서대로 보여 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조금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하나님이십니다 두는 날 투표는 채팅창 하단 방송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선희님이십니다 변해간 무려 죽을 만큼 울어도 안돼요 이미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죠 왜 날 몰래요 이렇게 그때만을 찾아요 아 MR로 하지 MR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유선희님까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신데 아직도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반칙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참여할 수 없었던 그녀 초대 가수 파페라의 요정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퍼페라 주영스트가 함께합니다 아침이 오면 지는 저 꽃잎처럼 아주 가는가 매운 죄만 남기고 잇잇은 밤 향기만 남기고 잇잇은 밤 잠시 흔들리다 잠시 떨리다가 나는 가는가 아 밤은 흐르고 별은 지는가 아 밤은 지나고 멍돈 뜨는데 등불은 타오르네 고친 가슴을 연하네 아침은 오지 않으리 아침은 오지 않으리 타오르고 타올라 곤지가 되어 피곤 또 지어 피곤 또 지어 향기로 남아 이 밤의 품속에 영원히 안기리 아침은 오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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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은 지나고 멍동은 뜨는데 등불이여 꽃이여 피어라 아 밤은 지나고 멍동은 뜨는데 사랑이여 사랑이여 떠올라라 아 아침은 오지 않으리 아침은 오지 않으리 타오르고 타올라 곤재가 되어 향기로 남아 이 밤의 품속에 영원히 안기리 아침은 오지 않으리 아침은 오지 않으리 눈물은 거두고 웃고 또 웃어 고운 사람아 보내지 않으리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 룰 와 주영이 멋있었네요 내가 proactive 아 대긴 아, 프링글스님 감사합니다. 아, 최구 오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연습해본 거라가지고. 역시 스티다스스. 아, 노래 자랑하신다고. 아, 그러면 우리, 어. 아, 그러면 우리, 어. 쿤 아빠들의 귀를, 어. 그, 사로잡을만한 노래를 제대로 한 곡을 해드릴게요. 사로잡을만한. 우리 눈물님 감사합니다. 눈물님. 두 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로잡을만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을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음.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 그, 다른 분들은 많이 이제 가요를 하시니까. 어, 제가, 저는, 어. 그, 뮤지컬이나, 뭐, 애니.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음. 오늘 호랑수월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호랑수월과를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고. 제동이 저글링님. 저글링님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몰라. 어차피 우리는 잘 모른다고? 아. 수월과 좋아요? 그럼 수월과를,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니까, 수월과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호랑수월과. 여러분들이 호랑풍류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수월과는 또, 조금, 그래도 덜, 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월과 들려드릴게요. 우리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주영이 방송가서 여러분들, 팬가입 안 되신 분들, 주영스트 검색어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우리 또 딸이고. 딸이라고 하면 뭐하는데 이제. 조용히 할게요. 와, 나 이런거 보면 앞에 봐. 연기하고 싶어. 밖에 있는 중전은 들어라. 이 나라에. 니가 옴이다.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범처럼. 태산은 알아들어 숨어디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풍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머물리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당황을 하자. 흘러가다. 흘러가다.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 속아. 내 달 뿐아. 카락카락아.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하나. 그리워 운이다. 불은 걸어. 우릴 꼬리 istemая니가 vent을 내려 own. 빛이 내 숨에 내려다오. boil곶은 брос. 남요중의 열은 주를 camp에роб였지 infinitely. Call power was released on the hand first. 아득한 나를 잡아온 흘러يا menor let'sidence fromword.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네 수월가 고유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헛나시 비쳐 오를 때까지 풍성한 가지 끝에 걸쳐 있던 연으로 바람에 떨어져서 표류하던 잎으로 물 위에 갈 데 없는 낡은 길을 짓다가 그립고 슬퍼 눈을 감으네 달아 달아 애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허상아 시리구나 세월 세월아 나날을 헤매서 향을 뜬다 우린 달아 우리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손에 내 곁에 들은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우린 달아 다시 없음을 달아 어두운 손끝에 다 받아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니 수월가 서러가 자굽이 비쳐 가자 하늘의 달을 넘어가지 밤아 가라 오이 오이 가 가라 산위에 걸린 저 달에 대병가 서로 가자 꾸비꾸비쳐 가자 새벽의 달을 넘어가지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글고 지쳐 전하지 못하네 수월가 하늘을 보며 내리는 풍류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의 수월가 아 역시 주영이 잘했다 음 아뮤소의 여자 MC답네요 호랑 수월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 다들 하셨나요? 호랑 수월가였습니다 네 최근오빠 감사해요 네 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자 투표 완료하신 분들 채팅창에 투안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오늘 별풍선 천개 우리 원탑님의 스폰으로 이루어진 별풍선 천개의 주인공은 누가 날런지 10초 마지막 1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니님 2번 최효주님 3번 소민님 4번 원하나님 5번 유선희님까지 오늘의 1등은 누가 날런지 5초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투표를 투표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와우 원하나님이 무려 45%의 득표를 받아서 1등에 등극합니다 원하나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위부터 2위까지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원하나님께 가도록 할게요 1위부터 2위까지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1위부터 3위까지만 공개할게요 아 원하나님 화면 보여드릴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지금 탐방 화면이 약간 무너져가지고 와 원탑님 1000개 감사합니다 풍성이네 다른 bg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원탑 형님께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재밌는 컨텐츠 할 수 있게 또 투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1시간 넘게 즐거웠습니다 나이스 아 앵콜이라고 진짜 앵콜을 해버리네 다른 곡으로 아 진짜 앵콜을 해버리네 뮤즈뱅크 1등 맨키로 죄송해요 제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다른 곡으로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양파 노래 중에 양파? 그나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곡인데 메리미라는 곡 양파? 양파 몰라? 양파 모르면은 진짜 급식인데 갈릭 몰라? 갈릭? 갈릭 몰라? 갈릭? 와 노래 잘한다 아빠처럼 돌봐줘 졸린 집 배고픈 집 춥다 하면 너는 품 안에 꼭 안아줘 언제 어딜 같은 주머니에 너 날 데려가 바쁘다고 혼자 두지는 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 보며 얘기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I love you 너그럽게 봐줄게 숨 취해 늦더라도 시시한 농담에도 크게 웃어줄게 세상에 지칠 때 내게 기대 쉬어 우리 사이 운명인걸 믿어보기로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양파의 메리미 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이런게 처음여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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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탑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